팬분들이 지어주신 건 다람쥐고 저희가 저번에 뮤비 촬영장 가서 새로운 별명을 얻었죠 설치류즈의 리더다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컴버 받았어요 대신 어떤 설치류즈인지만 말하지 말라고 뉴트리아 이런 것만 말해주세요 제가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언했어요 저희 설치류즈가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성준이 저 경지형 나는 왜 있어 설치류즈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